탑 기어 도로의 야수 말리부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팩을 챙기라고 했는데 왜 팩을 안 챙기냐고. 명품과 명품의 만남. 이것도 콜라보네. 후우! 아 이건 뭐였냐고? 백팩컵. 자아. 자아 면. 김치. 자아. 득템.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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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맛있겠다. 차돌 된장찌개 어때? 회 먹을 거고. 소세지 조금 구워 먹을까? 삼겹살. 저 라포키가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는데? 편의점. 편의점이 있는데 해물점이. 해물점이 아니고? 아 그럼 이 며칠은 없어요? 아니요. 시장이 얼마나 걸려요? 한 50분 걸려. 저녁에 회를 먹으려고 했는데. 해산물을 해야지 뭐. 오빠 못 먹을걸? 하나는 못 먹어. 먹긴 먹는데. 오빠 멍게 해산물 이런거 아예 못 먹어. 멍게는 뭐. 맛있게 먹죠. 제외. 그럼 핫브레이크나 먹자. 계란이나 먹자. 계란이나 먹자. 같은 편이세요 혹시. 야. 토라 전복 의형 못 먹어? 샴푸라 바드로스 핀긴다. 망치 필요하잖아 거기. 회파 가야되잖아. 오징어팩 안 가져가는데 확실하지? 응. 오빠 예를 들어 라면 2개 끓으면 1리터에요. 대수도 있잖아 거기. 있어요? 확실해요? 지금 우리 회판다고 했는데 지금 회 안 팔아가지고 나 지금 기고 얹지 않거든요. 회판되는데 회 안 팔잖아. 소라만 판되잖아. 아 미리 해야되는구나. 응. 난 보양에서 내가 확인을 계속 안 눌렀거든. 여기 여기서 하는거 같은데. 인터넷 예매 여기 줄 손님. 오늘을 탑기어 소개할 차는 도로의 야수 말리부입니다. 이 녀석은 격한 오프로드를 달리면 차 밑이 전부 다 긁히지요. 그 상처가 있어도 이 녀석은 야수처럼 울부짖으면서 달립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형버통이니까. 옷만 벗고 싶냐고 원숭이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빠 별명이 랄러잖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이야야야. 아이야야. 아이야야. 형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져가고 싶어요? 야야야야. 우리 됐나? 뭐 이렇게 손이 가벼워? 오빠가 다 들었잖아. 하얘야 주세요. 야 어제 산 갈때마다 더 무거워가지고. 우리는 저 배를 탈거야. 배타는띵. 올라가자. 올라가요? 거기다 이제 손가락 물린다. 오 온다 온다. 얘네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와 예쁘다. 맹대해. 하이 당근 마을. 오빠 이것만 주세요. 해 일단 3시 전에만 전화 주면 된대. 지금은 소라랑 멍게 밖에 없어서. 뭐가 자켓인지 봐서. 일단 오면 여기 구편장에서 인당 15,000원씩 야영비를 결제를 하고. 꼽고 짐을 싣고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 마을이 너무 예뻐요. 김박싯들도 있는 것 같고. 오 사람도 없네? 어디 가세요? 자리 있어요? 진짜? 이 자리가 이쁘네. 와. 아니 우리 저기 안에 칠까? 저기 쳐도 돼. 니네가 구멍을 쳐야 되면 탑을 여기다 쳐도 될 것 같아. 한 말씀 하시죠. 아니 팩을 챙기라고 했는데 왜 팩을 안 챙기냐고. 뭘 갖고 오는 거야 오늘지. 어떻게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올 때마다 하나씩 뭘 다 빼먹어. 제일 중요한 것들을 빼먹잖아. 어? 오징어팩 안 가져가는데 확실하지? 아 탑팩이랑 혹시 콕콕도 있으면 뻔해? 아니다. 여러분 이제 팩 없이 잡니다 오늘은. 아 미치겠습니다 진짜. 할 수 있어. 펜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정신 교육부터 내가 시켜야겠어. 우리에겐 동주루가 있잖아. 동주루 안 가면 안 돼. 우리가 계속 다니자. 아 이거 타포팩이에요? 어. 타포팩 탐내는데. 뭐 타포팩을 쳐요. 우리 텐트도 팩을 못 치는데. 과소비 아닙니까 과소비. 야 이제 그 어떤 걸로도 타포칠 자신이 생겨. 형도 우리 때문에 레벨업 한 거예요. 맞아.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안 돼. 자기는 안 돼. 지금 팩을 놓고 왔잖아. 펜이가 필요해. 아 이거 어디다 박을지? 응. 일단 대각선으로 이렇게 박지 뭐. 아 그래? 물을 떠와. 이거 우리 물 아껴야지. 일단 볼게요. 응. 맛있겠다. 칼 있어요? 칼 없어. 물이 저당근으로 하면 돼. 저 집게 어디냐. 물이 집게 없어요. 응. 창원 가서 살 거예요. 응 무시하지 마. 아니 근데 너무 당년주 씨 물어봐서 다운이 있어. 자 백 피터. 맛있다 근데. 왜? 우리 곤자레인지 없어? 햇반짜네? 응. 밥 먹으면 너무 맛있어. 내가 갔다 와볼게요. 또 그런 건 좋다. 상이가 저런데 버리끼면 없어. 나는 이런 거 부끄러움 좀 많거든. 나는 약간 침대가 되죠? 응 나도. 우리가 너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안 해도 안 씻겨도 오면 돼. 있어? 냉장고도 있고. 식사 안 하신데? 식사를 하셨대. 맥주로서 한 대 하더라고요. 응. 나한테 침대인데. 눈치챘다. 저런 거야. 근데 계속 다니면서 사람을 못 만나셨어요? 우리 전세캠 거의 있고. 구독. 구독. 아 진짜? 네 기억할게요. 이름 기억하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이다 탈공은 폐취도 있어요. 콜라로 탈공이 있어요? 막콜리에? 어. 막콜.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드시더라고. 아 이거 아버지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도 모르고. 막콜리 왔네. 맛있다. 잘 찍긴 해요. 유한 20명 살 거 그랬나요? 어. 어제 같이 캠핑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괜찮으세요? 아니 내가 아침에 인사했는데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놀라신 건가 싶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유튜버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름이 뭐냐고. 오오. 한번 보시던데. 우와. 이제 안 늘었어? 안 늘었어. 인사 제대로 하고 왔어야 했는데. 처음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내가 너무 시끄밤나. 이분하고만 얘기하고 가야지. 맞다. 전화해볼까? 회? 이거 동주 오빠가 통화해야지. 안녕. 예 사장님. 네. 혹시 회 들어왔어요? 회가 오늘이 없어서. 멍게랑 소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네. 근데 너 멍게 같은 거 안 먹을 거 아니야? 소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분 아파하면 돼. 오빠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왔어. 근데 우리 집은 또 속초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해한 사람이 오면 해산물이 나와요. 야 이거 진짜 오늘 잡아 온 거래? 하면서 딱 내놨는데 오빠는. 멍게. 어머니의 성기가 있으니까 한 개 딱 먹고. 아 바다 맛이 많이 나네요 어머니.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막 트위치. 막 이런데.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 약간 백패커 느낌이 나. 돈 쓰게 만들어야 돼. 상담 되게 잘해주잖아. 맞아 상담 엄청 열심히 해줘. 막 계속. 딱 그런 느낌이 있어. 쓰게 만들어야 돼. 왜냐면 나만 돈을 썼거든. 그게 뭐야 근데? 발때를. 오예 나와. 결국 타프를 접는 저들. 삼성 캠핑 개나 파고. 그림 멋있다. 아빠 따라온 아들 같은 느낌이랄까? 나 이거 키고 간다잉. 남 동안 내역하면 안 된다잉. 보고 있다잉. 캠킹 밖에 하네 진짜. 명품과 명품의 만남. 전실이 엄청 넓어. 그렇죠. 우와. 엄청 높다거나 개인은 아닐까. 엄청 높네. 엄청 높네. 이 전실이 엄청 넓다. 이게 우리 거 많은데? 어. 전실이? 바람 많이 분 날에는 밖에서 못 가니까. 안에서. 안에서 살 때 그냥 이 상태에서 불 써요? 불을 쓸 때는 이 쪽만 제거를 해서 안에서 밀어넣고. 이 안에서 의자 안 앉아 두거든요. 여기는? 이거는 진짜 제가 피죽을 샀어요 이거는. 난 부동산 이후에 피를 처음 들어갔어. 나도. 도쿄 콜라본데. 저기 전등거리. 우리도 저기 해봤어. 근데 이것도 콜라보네. 아 이거 비싼 거야? 세 개 브랜드 콜라보야. 이거를 만들 때 세 개에서 뭘 하겠는데. 이거 알리에서 사면 만 원도 안 하거든. LMC랑 콜라보구나. 너 LMC는 알아? LMC는 온 브랜드잖아요. 맞아. 나 LMC 거 유니폼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중독하지 않아서. 나도 죄송해요. 20만 원 째에 쳐가지고. 맞다. 이것도 비싼 겁니다. 아 진짜? 천량 거 아니에요? 120주년. 그래도 번호에요 번호. 근데 가스를 안 끼는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우와. 여기다가. 가스를 직진하는 거야. 여기 올라가는구나. 안에 압을 키워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이건 무한동력이에요? 가스 없이 내가 힘으로 한. 안에 기름이 있어. 아 따로 넣는 거구나. 이거 화이트 써요? 화이트 가솔린? 화이트 가솔린. 가솔린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가솔린이 있어. 아니요. 그 가솔린인데 엄청. 비싸. 퓨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퓨어. 그래서 화이트. 랑보르기니에 넣는 거랑 비슷한 건가 보다. 우리. 사진 찍어보라고요? 아 얘랑. 짧게 얘기해 인마야. 짧게 얘기해 인마야.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총화 200개에 200동 정도 나온 건데. 아 진짜? 한국에는 40동 밖에 안 풀렸어요. 이 캠퍼들. 텐티 얘기하니까 되게 행복해한다. 나는 나이키 써봤는데 나이키. 나는 콜롬비아. 이거 맥주 다 들고 온다면서 나만 들고 왔네? 어? 맥주 왜 들고 와? 저거 들고 왔냐? 아무도 못 들고 온다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난 약간. 난 약간 섹시하게 걸으려고. 아 역시. 오빠 이제 그거 귀찮다고 나한테 들으라고 한다고. 그래 이거 들어봐. 저희 1주 1감 이렇게 사이에서 자려고 왔잖아요. 건강화를 안 갖고 왔어요. 설마 아니지? 어. 저는 그나마 출근용 운동화라도 하나 있는데. 이거 신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거 신고 어제 노자산을 갖다. 어. 어제 내려오면서 넘어졌어. 진짜 예쁘다. 여기 예쁘다. 여기 사진 찍어야 돼. 여기 진짜 예쁘다. 우리 저기 텐트도 보이네. 아 그러네? 2.6km. 너무 멀다. 저기가 장군봉인가 보네. 아 콩봉이 트래킹 코스기네. 막상 가면 또 재밌다니까? 어. 근데 아까 제일 가기 싫을 땐 오빠 아니야? 어 맞아. 자세가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멋있다. 뭔가 이 키도 크시고. 이 덩치도 너도 좋으시고. 은근히 그런 거를 좀 동경하는 거 같아. 난 원래 멋있는 남자를 좀 좋아해. 막 강동원. 지디. 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명동만 한번 싹 걸어보고 싶은 느낌? 딴 거 안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나 어디 안 가. 사람 많은 커피숍 같은데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 먹어봐도 좋겠다. 오빠가 카라멜마키아토 먹고 해가잖아. 하하하하하하 유튜브 잘 되면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앉는다고 멋있어서 쳐다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다른 눈빛 찍겠지. 아 쟤가 언제 일어나지? 아 나 저기 앉고 싶은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버튼이 나옵니다. 뭐였지? 하하하하하 아 씨마. 아 이거는. 아 쟤 우상인데. 미안해요. 하하하하 이..이거 모 dread? 하하하하하 이게 약간 포인트였어. 아 그래서 이것이 틀리면 하하하하하하 o-'llys 카멜 Cult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마지막으로 이번으로 went through 드릴 수 있네 it 아 모듣이 오 필릴로 사진 틀렸어. 찍은 거야? 사진 틀렸어. 일단 우린 백팩크 옷도 아니야. 뭐? 옷이 중요합니까? 좋으면 좋긴 하지. 우리 아까 이 길로 안 올라갔네. 아 이뻐갔어? 응. 머리 감았지? 아 머리가 안 마른 거구나. 무슨 실례야 그게. 우리가 벚꽃 뽑아. 응? 아 이거 잘해주는 형이 배신했어. 우리 형 변했어. 너무 맛있는데 나 이거? 이래서 옥캠 하나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놀고 먹는 거 좋아하면 옥캠 해야 돼. 형 하나 이거 충분해. 오빠 근데 되게 바빠. 오늘 할 수 있어. 형 왜 지쳐보여요? 백팩크. 백피터. 백피터. 백팩크는 진짜 명사네. 아 그래. 사실 뭐 짐도 더 많이 놓고 보내지는. 이거 접어? 이거 접을까요? 안 빼줘가지고. 이거 접습니다. 아 이렇게 된 거 같이 합시다 이래.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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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가니까 쓸쓸하네. 갑자기 여기가 헝 긴 것 같아. 예. 찌스 한 명 끈 것 같아. 하하하하. 안 되겠다. 자기가 오늘 클럽 가잖아. 매물더에는 설거지 할 수 있는 대수대도 있습니다. 아 뭐 괜찮은데. 나 어제 화장실 뻔했어. 나 아까 그 뜨거운 물로 세수했잖아. 난 이따 끝나고 손 씻어야지. 또 케이기는 또 케이기. 아 라면 맛있겠다. 라면, 김치, 누룽지. 이제 우린 혼자서도 잘 합니다. 시작 걸 각자가 정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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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요. 매트 싸는 게 근데 제일 시혈감이 있어. 여기가 쏙 들어가요 얘는. 깔끔하게 딱딱 되잖아. 이런 거는 막 누르고. 얘는 시작은 접었지만 결국은 손으로 우겨 놓아야 됩니다. 다 치웠습니다. 아 근데 이쁘다. 여기 내려가는 길이 너무. 이 집들이 너무 알록달록해서 되게 길이 이쁜 것 같다. 안녕 매물더 인사해. 매물더 안녕. 동주루가 쏜다 백다방. 안녕하세요 백종원, 김종원. 가만있어봐 이거. 돌아갈까봐 그려 돌아갈까봐. 동주루는 떠난다. 아 동주루. 왜? 해외에서 헤어지는 느낌인데? 그치? 아 좀 서운하네. 라면 잘하고. 왜 이렇게 좋아해요. 봐봐요. 박수해서 봐요. 금동안 서러웠다. 이 색이 이뻐? 이 색이 이뻐? 이 색깔 이쁘지 않아? 자기 등산복이 오른쪽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살래. 빛 비춰야 당했습니다. 득템. 응. 등산 갈 땐 등산을 챙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생깁니다. 까물지 마라 다친다. 더 쏠 거 같아서 끌게요. 아니야 안 쏠 거야. 그냥 그래. 그래. 땀이 엄청나. 생각보다 빡세다. 여자 말 잘 누르세요? 아 취한 거 같아. 나 너무 힘들었어. 아 승부에 안 쉬죠? 아 무조건 합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이렇게 판출을 안 가죠. 새벽 3시에 철수하고 찜질방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름탕 중이. 우름탕 중이. 우름탕 중이. 우름탕 중이다. 이런 거 처음 먹어봐서. 내 팔이 잘려나서 구경만 하고 있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오오오